이 위소는 성향을 통해 매튜 리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매튜 리는 이 위소가 아닙니다. 매튜 리가 이 위소가 아니라뇨?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보고 믿은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럼 매튜 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심준석 K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실입니다. 매튜 리가 이 위소로 국민 영웅이 될 수 있게 조력한 것 또한 우리입니다. 그가 건네는 달콤한 부와 명연을 탐닉하며 저는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모두를 속여왔습니다. 인간식경 양아치였던 제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들와 모두 심준석 K의 후광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봐주십시오. 저희 얼굴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방우리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연쇄살인마 K를 국민 영웅으로 만든 진짜 가해자들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연예계를 영원히 은퇴하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